음악 벚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산은 주울산입니다. 주울산? 네, 여기는 문경입니다. 문경에 새로 생긴 출렁다리 입구에 저는 서 있고요. 오늘은 새로운 출렁다리와 가볍게 트라킹할 수 있는 두세 곳을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대한 조형물이 보이고 있고요. 조형물 뒤에 보이는 다리는 온천교입니다. 이곳은 주차장이 따로 없어서 길가에 주차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에 문경시 문경읍 온천강변일길 27을 찍고 왔습니다. 복명정 흔들다리 입구라고 하는 이정표가 있는데요. 이 입구 바로 옆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오른쪽으로 나아있는 길을 따라서 출렁다리 쪽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지나자마자 데크가 나타났는데요. 데크를 따라서 출렁다리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12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앞에 정자가 보이고 있는데요. 정자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에 올라섰는데요. 와, 여기 풍경 맛집입니다. 풍경 맛집. 지금 보이시죠? 정자 기둥 사이로 처음 멀리의 주울산이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자를 지나자마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가 우거진 솔솥이 나타났습니다. 밑에는 야자매트가 깔려 있어서 걷기 편합니다. 앞쪽에 출렁다리로 연결되는 타워가 보이고 있는데요. 높이는 아파트 6층에서 7층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출렁다리 맨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출렁다리를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상 출렁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이 다리의 길이는 200m 정도입니다. 200m면 엄청 긴 출렁다리인데요. 요즘 워낙 긴 출렁다리가 많다 보니 200m는 왠지 조금 짧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수많은 출렁다리 풍경 중에서 가장 으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출렁다리 아래쪽으로 문경읍이 보이고요. 뒤에는 주울산이 문경읍을 감싸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다 건너왔습니다. 반대편에 서서 제가 건너온 쪽을 바라보면 노란색으로 칠해진 출렁다리하고 팔짝 지붕으로 만들어진 타워가 보이게 되는데요. 노란색 출렁다리와 팔짝 지붕의 타워가 묘하게 잘 어울려집니다. 제 뒤에 진남휴교소가 보이고 있는데요. 출렁다리에서 자동차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동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시작을 해서 고무산성 토끼비리 트래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로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네비게이션에 진남휴교소 검색하시면 되고요. 주차장 끝까지 오시면 문경 오미자 테마터널 안내판이 있습니다. 안내판을 따라 올라오면 왼쪽에는 매표소가, 가운데에는 오미자 테마터널이 보입니다. 고무산성 둘레길과 토끼비리를 걷기 위해서는 오미자터널 오른쪽으로 나와있는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됩니다. 오미자터널은 트래킹을 다 마친 후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길 양옆에 소나무가 늘어서 있습니다. 저 멀리에 고무산성이 보이고 있고요. 주차장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저는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바로 앞에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 길이 토끼비리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먼저 고무산성을 다녀온 후에 이곳으로 되돌아와서 토끼비리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진남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양옆에 있는 잔디광장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잔디가 좀 더 올라오면 파릇파릇해져서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철죽이 신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5월달 철죽필 때 이곳을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남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성안운으로 들어오자마자 앞에 초가집이 보이는데요. 저것부터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판을 읽어보니까 이곳이 예전에는 주막거리가 있던 곳이라고 하고요. 주막거리를 새롭게 단장해 놓았다고 합니다. 봄꽃과 함께 바라보는 초가집 풍경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주막거리 바로 옆에는 성앙당이 있는데요. 오래된 나무와 함께 성앙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선시대 때는 이 길을 걷던 분들이 이곳에서 소원을 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남문으로 되돌아왔고요. 성각길을 따라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쪽에 보이는 문이 제가 좀 전에 지나쳤던 진남문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제가 가야할 고무산성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경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성각을 따라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계단이 힘드신 분은 오른쪽으로 우회를 하시면 됩니다. 고무산성 남문에 도착했습니다. 잘 복원이 되어 있는데요. 성벽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외부에서 적이 침입했을 때 성을 함락시키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각 바로 옆으로 길이 나아있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전망대까지 이동하겠습니다. 돌로 된 구간이 끝나고 황토끼리 나타났는데요. 붉은 황토색이 이 길을 더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토끼리 바로 옆에는 목책을 쌓았습니다. 목책 옆에는 억새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은 가을에 억새를 보러 와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에 전망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대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 서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슴마저 시원한 탁 트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저 강은 영강입니다. S자로 휘어 나가는 영강 위로 다리가 4개 지나고 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다리는 국도 3번입니다. 왼쪽의 철교는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교 옆에 깎아지른 절벽 보이시죠? 저 절벽에 토끼비리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걸을 장소이고요. 토끼비리를 다 걸은 다음에는 철교도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비리와 고무산성이 갈라지는 상거리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명승 제31호 토끼비리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고무산성 성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벽 바로 옆으로 나와 있는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 지금은 실록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예쁜 실록이 물들어서 이 길이 예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벽을 지나서 토끼비리를 걷고 있는데요. 토끼비리는 토끼 한 마리 지나갈 수 있는 벼랑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제 오른쪽으로 벼랑이 펼쳐져 있는데요. 제 발 보이시죠? 제 발 바로 밑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깎아지는 절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밑에 영광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칫 한 발이라도 잘못 디디면 저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끼비리에는 정말 위험한 구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3거리에서 20분 정도 걸었습니다. 4거리를 만났는데요. 왼쪽은 오정산, 정면은 영광, 오른쪽은 병풍바위 가는 길입니다. 저는 병풍바위까지 갔다가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풍바위로 가는 길인데 거친 바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곳으로 오실 때는 운동화나 등산화를 신고 오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병풍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안내도가 있는데요. 이 안내도 덕분에 진남교반 주변의 지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제법 있어서 탁 트인 전망을 볼 수는 없지만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진남교반의 풍경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오미자 터널 입장권을 샀습니다. 성인 기준 3,500원이고요. 오미자 터널을 잠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터널을 잠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연못 위에 배를 닮은 바위가 있습니다. 배하고 정말 똑같죠. 그 위에 정자가 놓여 있는데요. 이곳은 주암정입니다. 마치 돛담배 한 척이 잔잔한 바다 위를 떠가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여름철 연꽃과 등소화가 필 때 아름답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봄날의 풍경은 어떤지 궁금해서 다음 여행지로 가는 길에 잠시 들렸습니다. 연못 주위에는 봄꽃이 화려하게 피었습니다. 특히나 하얀 봄견이 정말로 인상적입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주암정 주인이신데요. 이 할아버님께서 젊었을 때 앞에 있는 연못을 만드셨고 주위에 있는 봄꽃들을 심었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주암정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드리 전나무숲이 참 보기 좋죠. 이곳은 김용사입니다. 월정사 전나무숲처럼 김용사 가기 전에 있는 전나무숲이고요. 그래서 진남 휴게소에서는 자동차로 45분, 제가 잠시 들렸던 주암정에서는 자동차로 25분 거리입니다. 앞에 일주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문으로 가는 길에도 전나무가 하늘 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천황문을 통과하면 오른쪽에는 보자로가, 왼쪽에는 설선당이 보입니다. 돌계단을 오르다 보면 보자로와 설선당 사이로 김용사의 중심법당인 대웅전이 보이는데요. 잠시 위쪽을 보시겠어요? 보자로는 화려하게 단청이 되어 있고 설선당은 단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 대비가 확실한 곳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웅전 뒤편에 있는 산신각으로 오면 특이한 연리지를 보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나무는 소나무고 오른쪽에 있는 나무는 벼룩나무입니다. 벼룩나무는 8월달에 붉은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특히나 김용사 벼룩나무는 더 붉은색을 띕니다. 마지막 여행지로 도착한 곳은 대승사입니다. 김용사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고요. 앞에 백령당이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특이하죠? 조선시대의 사대부가의 소술대문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승사의 중심법당은 대웅전입니다. 그리고 대웅전 앞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이한 성물이 있는데 노주석입니다. 이 노주석은 4차례 야간 버펫이 불을 밝히거나 또는 숯을 피워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 5층석탑이 보이고 있는데요. 5층석탑 뒤에는 오른쪽에 응진전, 왼쪽에 삼성각이 있습니다. 응진전 앞에 서면 고즈넉한 대승사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승사를 방문하시면 이곳에 꼭 한번 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승사를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문경에서 새로 생긴 복명상 출렁다리를 시작으로 가벼운 트래킹과 여행을 했습니다. 이번 주만에 혹시라도 여행객이 있으시다면 문경으로 여행을 와보십시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가 산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